김상현 디렉 춥지 물 흔들 coment지 내일 밤이야 내 동생이 댓글 남겨서 왔어. 8,9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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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 없애주는 게 8,000원이야? 날씨가 꼬리꼬리. 8,900원. 8,900원. 광고 없애주는 게 8,000원이야? 5,900원. 10,500원. 그 땐 처음 왔어? demise. 10,900원. ег tl. 8,900원ice. 10,900원. 네 저는 좋아요 좋습니다 사실 사전 좋아 전 좋아요 인도네시아는 비슷한 거 있나? 밀가루 반죽 많아요 머리 알아요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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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? 빨리 맞아요? 배틀하면 난리맛 갑자기 하루에 오만네 갑자기 하루에 오만네 뭐예요 지금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맞았나? 몇 퍼센트에 맞는지 몰라 뭐라고 하셨어요? 다른 거 할 거 하나가지고 맞는지 꽤 오래 걸렸어요 예 도둑 양파 다 떴다고? 다 떴다고?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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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갈 수가 없어 이건 다 먹어야 돼 김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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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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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가면 꼬리대가지고 김에 나오는게 있어 사는 데가 있어요? 네? 아니 쾌가 될 수 있는 데가 있어요? 네 많아요 여기서 훨씬 맛있습니다 네 안 되시는 거 같아요 요즘은요 만드는 거보다 가격에 따라서 런이 좀 틀려져요 아 다른거야 다른거야 병인 호우스는 김에서도 먹고 포항에서 먹었어요 명금교자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길이 여러개나 이쪽이 있고 아까 나의 일곱술도 조금 아는 거 같아 진짜 미워 나의 여자친구가 너의 여자친구가 안녕 사랑해 하나 이거 먹었어? 귀여워 나는 저의 여자친구가 오늘의 여행 한편에 오늘의 여행 날씨가 오늘의 여행 매우는 여행 비싼 거 먹어야 되세요? 먹으러? 먹으러? 먹으러 아이스크림 먹으러?